아 우리가 클럽을 던지려고 손목을 많이 꺾어서 이렇게 던지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손목 부상도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되고 가도한 액션 코킹을 만들면 이거를 끌고 들어와도 이게 굉장히 예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일찍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영숙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럽을 잘 못 던지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면서 뭐 클럽을 던져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 클럽 쪽에 힘을 전달해야 된다 해서 뭐 던져라 이런 얘기들 많은데요 오늘은 그냥 막연하게 클럽을 어떻게 던지지 이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레슨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골프 스윙 하면서 비거리를 위해서 이제 클럽을 막 던져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 던져라라는 명령어가 내 쪽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립 쪽을 우리가 손과 접촉되어 있기 보니까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팔은 굉장히 굽혀져 있고 손목은 굉장히 많이 펴져 있죠 근데 내가 느끼는 필드인 거는 오른팔꿈치가 굉장히 접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지하고 들어왔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시 현상인데 그런 분들 보면 클럽을 잘 던지려고 하다보면 백스윙 할 때 가두한 콕킹은 굉장히 손목을 써서 많이 꺾었다가 이걸 풀어보려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는데 이건 100% 다 캐스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스윙을 할 때 정말 오른쪽 팔꿈치만 접어서 백스윙이 올라가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물론 여기서 테이크웨이 동작은 우리가 타겟 라인 연장선으로 계속 따라가게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팔만 접어줘도 어느 정도 콕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빠지고 나서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주면 이렇게 콕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데 저는 인위적으로 제가 왼손목을 수직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했더니 콕킹이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네요 이때 그리 끝이 방향의 지면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 끝이 볼 쪽을 좀 보는 느낌을 놔두면 약간의 이게 직각이 아닌 한 45도 정도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팔꿈치 접어넣어서 그러면 이 그리 끝이 저 볼 쪽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 오른쪽 팔뚝이 접혀있는 이 형태를 갖고 그대로 오른쪽 팔뚝을 한 방향을 펴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넣고 오른쪽 팔뚝을 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힌 팔뚝을 대각선 방향 볼 앞쪽을 직선으로 펴서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뚝이 펴서 이 그리 끝을 꼬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오른손목이 굉장히 공을 굉장히 이렇게 눌러 칠 수 있는 압축시킬 수 있는 힘이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피칭이나 뭐 개베지 같은 것들 짧은 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내가 이 몸 앞에서 몸 쪽에서 팔을 통해서 클럽으로 힘을 전달하는 던져지는 느낌이 정말 잘 나실 거예요 자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클럽을 던지려고 손목을 많이 꺾어서 이렇게 던지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손목 부상도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엄청난 힘을 쓴 것 같지만 정작 로프트도 누워 맞고 힘 전달은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타고 가서 팔꿈치 접고 그 다음에 동 펴서 나오게끔 쭉하게 라인 접고 딱 나오게 하겠게 이런 느낌이죠 이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손목 코킹을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힘을 써서 꺾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동작은 풀스윙까지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골프 스윙을 보게 되면 임팩트 직후까지만 다 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접었다 딱 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었다 빵 이렇게 과도한 액션 코킹을 만들면 이거를 끌고 들어와도 이게 굉장히 예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일찍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킹을 좀 덜 되는 느낌 내 느낌 자체는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팔을 접히면서 그대로 갔다가 팔꿈치 엘보가 펴주면서 클럽 쪽에 힘을 전달하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프로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도하게 막 손목 많이 이렇게 채 떨어뜨려 많이 꺾었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들 아니면 이게 손목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몸통 회전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생크도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채를 샌드위치나 이런 거는 클럽 나의 각이 굉장히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몸을 회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다 치고 이 플레임 맞추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